오이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 오이를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 심리적 상태, 그리고 현재 삶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이 꿈의 의미,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꿈의 의미를 5천 글자로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오이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으로 꿈에서 오이를 보는 것은 종종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이를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신경을 쓰거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여름철에 자주 볼 수 있는 채소로 그 자상적인 특성 때문에 꿈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성장, 발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이를 수확하거나 재배하는 장면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이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긍정적인 식품으로 꿈에서 오이를 보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꿈은 친밀한 관계의 발전이나 감정적 안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이는 신선하고 가벼운 식품으로 꿈에서 오이를 보는 것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오이를 먹거나 오이와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꿈꾸는 사람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이를 먹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나,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상쾌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오이를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장면은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거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새로운 기회나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오이가 썩거나 상하는 꿈은 건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이나 생활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이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은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살의 1 오이를 먹는 꿈 김씨는 꿈에서 신선한 오이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오이는 매우 신선하고 맛있었으며, 김씨는 이 꿈을 꾼 후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김씨는 그 후 건강이 좋아졌고, 꿈에서의 오이 먹는 장면은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살의 2 오이를 재배하는 꿈 박씨는 꿈에서 자신의 정원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오이는 잘 자라고 있었고, 박씨는 이를 통해 자신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박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꿈에서의 오이 재배 장면은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살의 3 오이가 상하는 꿈 이 씨는 꿈에서 오이가 썩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오이는 썩어 있었고, 이 씨는 이에 대해 걱정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꿈에서의 오이 상하는 장면은 그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의 4 오이로 음식을 만드는 꿈 최 씨는 꿈에서 오이로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오이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 씨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최 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고, 꿈에서의 오이로 음식 만드는 장면은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오이 꿈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이와 관련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이를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꿈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개인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이를 나누거나 함께 먹는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이 꿈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오이를 먹거나 오이와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이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사람의 감정, 심리적 상태,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이를 먹는 꿈은 건강과 웰빙을 나타내며, 오이를 재배하거나 수확하는 꿈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오이가 썩거나 상하는 꿈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수 있으며, 오이로 음식을 만드는 꿈은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각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꿈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정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속에서 늙은 오이를 본 꿈 미혹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마음의 정리를 하여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될 진조 꿈속에서 오이가 의미하는 꿈 꿈속에서 오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건의 연대성, 연결성, 혹은 시작과 종말을 뜻한다. 늙은 오이 한 개를 따온 꿈 태몽으로 폐하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늙은 오이는 대위 계급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물가나 우물에 오이가 떠 있는 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와서 뜻밖의 돈이 들어올 수 있거나,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된다. 뱀이 오이를 감고 있는 꿈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 샐러드에 오이를 담는 꿈 항상 완벽한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의미한다. 오이는 상호보완적인 음식이다. 만약 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 오이만 파는 꿈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 재물과 돈이 넘쳐날 꿈이다. 이 꿈은 하는 일마다 성사되는 것을 뜻하는데 사업을 해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이는 이득을 끌어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절세미인을 낳을 태몽이다. 오이 구덩이에 걸음을 넣어주는 꿈 오이 구덩이에 걸음을 넣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일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오이 넝쿨에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가 열려있는 꿈 새 환경 새로운 변신에 좋은 결과가 보장된다. 이사 계약은 자신있게 밀어붙여라. 오이 넝쿨이 지주목을 타고 올라가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재수생은 기대 이상의 명문대학에 들어간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의 행운이 있다. 오이 덩굴에 오이가 열려있는 꿈 오이 덩굴에 오이가 열려있으면 아내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 오이밭에 인분이나 퇴비를 뿌리는 꿈 오이밭에 인분이나 퇴비를 뿌리는 꿈은 자금투자나 연구를 위한 정신적 투자를 뜻한다. 오이 줄거리 밑동이나 인삼껍질 줄기를 보는 꿈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우한 내지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오이가 광주리 안에 가득 담겨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재복과 식복이 꿈과 같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오이가 많은 꿈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짐을 뜻한다. 오이가 요리되어 있는 꿈 사업 및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오이가 줄기 위해 도단한 것을 보는 꿈 아내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이 김치를 담그는 꿈 운동선수는 출전을 위해 사전에 훈련을 하고 기술을 닦는다. 적금을 든다. 오이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배중의 인기도가 높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하게 된다. 오이로 요리하여 먹는 꿈 아름답고 단아한 아이를 가질 태몽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서 웃음이 가득하고 함께 여행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오이를 가지고 관찰하는 꿈 내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재결합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꿈 꿈 속에 생오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할 수도 있다. 오이를 깨물어 먹는 꿈 오이를 깨물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구애를 받는다. 오이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밑뚫어진 사고와 더러운 몸을 말끔히 씻고 청정한 마음으로 심신을 닦는다. 오이를 먹는 꿈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는다. 혹은 가족 중에서 병이 생길 꿈 오이를 받는 꿈 뜻밖에도 재력가나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받게 되거나 외모가 출중한 자손을 얻을 태몽이다. 오이를 보는 꿈 오이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부도덕한 사랑에 빠지거나 일시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오이를 사는 꿈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 생활의 활력이 넘칠 징조이다. 오이를 써는 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되거나 공동이익금을 나눠 가지게 될 징조이다. 오이를 파는 꿈 오이를 파는 꿈에서 오이는 재물과 돈을 의미한다. 사업이나 일이 잘 풀려서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오이를 휘감은 구렁이를 지켜보는 고양이의 꿈 자신이 간동하는 사실을 안칼진 아내가 지켜보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오이 밭에서 푸른 오이 두 개를 따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분해가 명석한 아들 형제를 둔다.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과 반찬거리를 구입한다. 오이 씨를 먹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귀한 자식을 낳는다. 원실 같은 방 안에 푸른 오이가 빛이 나고 윤이 나는 꿈 공부를 시키면 만인에게 사랑받을 귀인이 되나 내성적인 성격에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를 암시 오늘 속에 오이가 둥둥 떠있고 싱싱해 보이는 꿈 재혼이 따르고 새로운 변화를 계획한다. 자신 있게 일을 밀고 나가도 걱정할 일은 없다. 이후 사천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난다. 큰 오이를 뱀이 감고 있는 꿈 큰 오이를 뱀이 친친 감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남모르게 사귀고 있는 여자와 정을 통하게 된다. 꼬박가지 오이 구덩이에 걸음을 넣어주는 꿈 꼬박, 가지, 오이 구덩이에 걸음을 넣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일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꼬박이나 오이 구덩이에 비료를 넣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투자를 나타낸다. 꼬박이나 오이 구멍이 ilde